네, 우리 153기 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또 여기저기 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과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녀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0, 6의 세로토닌 충만과 치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몸의 손끝 발끝 5장 6부가 움직이려면 어디서부터 전기신호가 내려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머리에서 그런데 너무 세게 나오면 아마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너무 안 나오면 우울증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모든 것이 작동하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혈압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으면 고혈압 환자고 낮으면 저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건강하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도록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잘 조절해주는 그 홀몬이 바로 세로토닌 홀몬이라는 것을 의학자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홀몬이 충분히 쏟아져 나오면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약으로 좀처럼 치료가 안 됐었던 질병이라도 지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세로토닌 홀몬이 충만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토닌 홀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보니 탄소라고 하는 물질 10개 그리고 수소가 12개, 질소가 2개,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지면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나오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유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감정은 감정이고 물질은 물질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에서 나오는 홀몬 중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은 막 붕붕 떠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기쁘고 흥분하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 신경질이 막 나는 겁니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흥분할 때 야, 조금 진정하자 하고 끌어내리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는 야,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푹 돋아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언제나 마음이 평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뿌듯한 행복과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무슨 물질이 많이 나오도록 살아주면 되겠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돼요 자, 세로토닌이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그 공장을 잘 가동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이 제1공장, 2공장 두 개가 있어요 1공장은 아이고 머리야 할 때 뒤통수 딱 잡는 곳 있죠 그 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솔기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우리 뇌신경세포가 손가락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뇌신경세포 위치가 따로 있고 또 위장 움직이라고 신호하는 곳이 다 부위별로 뇌세포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솔기핵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공장에다가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 움직이는 쪽에 신호를 내리는 곳에도 너 이것 좀 써라 하고 배달해 주고 또 이 입꼬리를 움직이도록 신호해 주는 뇌신경도 있겠죠 거기다가도 세로토닌을 뿌려줘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신경에 딱 뿌려지면 신경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항중력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뭡니까?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기를 좋아해요 안고 싶은 걸 더 좋아해요 왜? 서 있으려면 힘들어 중력이 막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중력의 힘에 못 이겨서 자꾸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여기 신경에 딱 뿌려지면 입꼬리를 움직이는 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중력은 이걸 끌어내리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항중력근이니까 나를 누르려고 하는 그 중력에 대항해서 자꾸 올라가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입꼬리가 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위로 자꾸 올라가 그럼 사람들은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이 항중력근이 막 누르면 어깨가 중력에 못 이겨서 자꾸 쳐져요 너 왜 기분이 그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세로토닌이 여기 어깨를 움직이는 그 신경에 쫙 뿌려지면 항중력근, 중력을 이기고 어깨가 막 올라가 어깨가 으쓱으쓱해 그러면 자신감이 넘치게 보이는 거예요 활력 넘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꼬리는 세로토닌이 나왔을 때 위로 올라가고 또 안면 근육도 쭉 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피로가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면 근육이 쫙 위로 올라가요 생기 발랄합니다 눈꺼풀로 이렇게 쳐지면 피곤이 그냥 가득 찬 거잖아요 눈꺼풀이 위로 딱 올라가 반짝반짝 빛나요 이런 사람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어깨 근육도 올라가고 또 가슴도 쫙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무슨 홀몬이 나오도록 살아줘야 된다? 세로토닌 홀몬이 나오도록 살아줘야 된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왔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그걸 행복하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주 유쾌해요 그리고 생기 발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면 왜 그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보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일단 소장 대장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한 겁니다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은 소장 대장이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어떤 때는 변비 어떤 때는 설사 나도 내일 무슨 똥 쌀지 몰라 너무 불안해 그 사람은 성격도 불안해요 변죽이 죽을 듯이 끌어 그런데 세로토닌이 쫙 나오면 대장이 평안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가 설사 변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느긋하고 너그럽고 여유 있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예민해요 까칠합니다 짜증을 잘 냅니다 어떤 것을 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살아주면 그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걸 우린 너무 많이 봐요 또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세포 속에서 열을 만들어주는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딱 잡으면 몸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운 것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로토닌은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실질적으로 세포 속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작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몸이 뜨거워 아주 불붙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요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생기 발랄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병든 거예요 병색이 짙은 것입니다 또 이 세로토닌 홀몬은 근육 운동을 조절을 해줘요 근육이 쭉 쳐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힘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또 세로토닌 홀몬이 많이 나오면 간에서 먹은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딱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놓고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적어서 저혈당이 오면 막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럽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는 이 세로토닌이 간을 쫙 또 어루만져주면서 아까 저장해놓은 글리코겐이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쫙 풀어서 분비를 해주니까 언제나 혈당이 일정하게 나와요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면 이게 조절이 안 되면서 저혈당 고혈당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당뇨병 병원을 다녀도 불치병이고 그냥 조절해주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는 삶을 살면 당뇨는 질병도 아니에요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 한 것처럼 치료가 아주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면 쇠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돼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적으로 세로토닌 홀몬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즉 세로토닌이 결핍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병원 가면 기껏이야 세로토닌 많이 분비되도록 만들어주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햇볕 보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니까 햇볕 보고 걸어다니면 아주 치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이에요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 세로토닌이 밤에 잠잘 때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지는데 멜라토닌도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신경질 내고 그냥 죽고 싶고 그럼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들도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세로토닌 홀몬이 충분히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생기 발랄하고 육회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몸이 아무리 평안해도 마음이 신경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맛나고 아주 육회해지기를 원하면 영적인 또 세로토닌이 잘 나오도록 살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될까? 영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영적인 체계에서 답을 찾아야 될 터인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육적인 세로토닌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우리는 의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햇볕을 잘 받아야만 됩니다 또 이 트리프토판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콩을 많이 먹어야 돼요 또 걸어다니는 운동을 잘해야만 됩니다 심호흡을 해야 돼요 음식은 100번씩 오래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 공장에서 육적인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쫙 뿌려져야 손도 평안하고 장도 평안하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관이 물호수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신호를 보내는 것은 신경관을 타고 흐르는데 이게 호수가 바위에 눌리면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끝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 근심, 걱정, 죄책감이라고 하는 바위가 꽝 하고 누르면 저는 아무리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먹었고 살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손은 불안하게 떨려요 눈꺼풀은 처지고 입꼬리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신경질이나 나고 그래서 이 기계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기 마음에 바윗덩어리 같은 미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질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보다도 고치기가 더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세로토닌이 나오면 유쾌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하면 내가 영적으로도 그냥 물리적인 장만평안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이 유쾌하게 이르게 될까? 전제 조건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아라 죄, 미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바윗덩어리가 이 신경제를 짓누르면 다른 게 멀쩡해해도 유쾌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쾌하게 되는 이게 원어로는 뭐라고 써있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헬라워 원어로는 안압숙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영어성경의 음 리프레싱 무슨 뜻이에요? 다시, 다시 프레쉬하게 만들어준다 생기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내가 생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죄를 다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생기를 되찾는 그리고 또 아주 그러니까 생기 발랄하고 유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이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짐들을 디톡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무거운 짐 이 육신의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디톡스하면서 내가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3분의 1은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만 하면 남들이 몰라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방황하지 않고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기 직전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기 직전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책이 요엘서인데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 세로토닌이 나오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이 다 끝나기 직전 얘기인데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자 이렇게 이것은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두려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을 지경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바들바들 떨려고 하다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성경에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누구든지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치료해 준다더니 성경 말씀만 자꾸 있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40년 전에 대학 2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질병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남을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랬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천과 같을 것이라 다 메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주셔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비를 받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하고 보니까 요엘서 2장 29절 30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의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고 어떤 병원을 가도 이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 이른비, 늦은비 성령이 빛처럼 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 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천과 같을 것이다 늦은비나 이른비나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할 때 이른비가 내렸고 마지막 추수할 때 늦은비가 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른비가 내릴 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나를 알 수 있으면 이 마지막 때 늦은비가 부어질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날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인데 처음 씨앗이 뿌려지던 2000년 전에 이른비가 내렸는데 어떤 이적이 일어났나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지 못하던 안진병이 불치병을 가진 자에게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냥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치료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늦은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구절을 저만 그렇게 해석했나 하고 걱정이 돼서 다른 분이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종말에 늦은비가 내린다는 것인데 그때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이 요엘서의 예언되기를 마지막 수많은 질병재앙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으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지만 알면 불치병을 치료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세히 요엘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가렵부분 기별 1권의 책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로토닌이 나오면 유쾌해진다 그랬는데 바로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언제 그 늦은비가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는가 하면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그 늦은비 성령이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더러운 찌꺼기로 가득 차 있으면 썩은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부어줄 건데 조건은 이걸 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그릇에다 싹 부었는데 거기 파리 한 마리가 썩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썩은내가 날 거예요 그런데 향수가 아주 싸구려 향수를 벗고 고급 향수를 벗을 때 어떤 향수를 벗을 때 썩은내가 더 멀리 퍼질까요 고급 향수일수록 썩은내는 더욱더 진하고 더 멀리 퍼질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향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여 성령의 향기여 그 성령의 향기 중에서도 이른비가 아니고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늦은비 성령의 향기가 가장 강력할 텐데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미움이 있어 여기 죄악이 있어요 부어주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썩은내가 풀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어주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받기 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내버리고 씻어라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여러 영육의 독소, 톡스를 뒤버려라 디톡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이적을 부어주는 그 늦은비를 받으려면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다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요엘서를 다시 보니까 그 늦은비를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게 된 백투에 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요다 여기 두 가지를 하면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하나는 애통하고 울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육적인 그릇이 더러워져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육적인 그릇은 왜 더러워질까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졌으니 이걸 안 먹어야 청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금하라는 거예요 그거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서 내가 뭔가 지금까지 몸에 나쁜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이 독소가 여기저기 축적돼 있음으로 말리며 쌓였다 술이라고 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간에 남아있어요 다 해독되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이 해독되면서 알레히드라고 하는 중간 대사물질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에 막 찌들어가지고 감경화증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잘 안 씻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 술을 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기를 많이 먹었다 맛있다고 해서 거기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고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둘이 만나면 산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독소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혈관벽에 차고 달라붙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겨 협심증이 생기고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뇌경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뭘 몰라서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맛있어서 먹었는데 이야 이게 면역세포를 약하게 하고 혈관을 다 막아가지고 이런 질병이 오게 했구나 그러면 이걸 청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청소하는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르 교수가 그 놀라운 비법을 발견해서 발표했더니 의사들이 이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치료받는 것은 저는 이분이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분보다도 적어도 17년 그 이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예언을 통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움을 버려라 금식해라 그러면 늦은 비 내리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했는데 이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실천을 해볼 거예요 신앙 이뜰 없든 상관이 없어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입증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것은 내 몸에 누구든지 자동청소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 쓰레기 이런 걸 싹 청소해주는 자동청소기가 청소를 해주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동청소기 스위치가 켜지는지 요시노리 교수가 그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간단해요 그 스위치 언제 켜지는가 살펴보니 금식할 때 켜진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지 않고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단식을 하든 절식을 하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2천 킬로 칼로리를 이렇게 쓰고 살아왔는데 예전에는 2천 킬로 칼로리 음식을 먹었어요 똔또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뭐 지금 먹은 걸로 지금 쓰면 되니까 저기 붙어있는 쓰레기는 쳐다도 안 봐요 매일 사과를 그냥 싱싱한 걸 한 박스씩 누가 선물로 갖다 줘 그러면 사과 반절 썩은 거 그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리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과가 하나도 안 와 그러면 저기다 밀어놨던 반쯤 썩은 사과도 한번 쳐다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반절 딱 잘라서 썩은 거 버리고 나머지 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시누리 교수가 발견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밥 세 사발을 먹었어요 하루에 2천 킬로 칼로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2천 킬로 칼로리가 아니라 이제 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 효소로만 한 600 킬로 칼로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2천 킬로 칼로리를 썼어요 그럼 얼마가 부족합니까? 600 먹고 2천을 쓰니까 1,400 킬로 칼로리가 적자죠 그럼 죽어야 돼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오토파지 자동청소기 스위치를 그때 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전에 쓸모없다고 쌓아놓은 쓰레기 혈관에 쌓여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을 착 뜯어와 그런데 콜레스테롤로 태워보면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딱 혈관을 다녔더니 염증이 많아 염증도 단백질입니다 콩 단백질 못 하지만 분해시키면 단백질이에요 그것도 자동청소기가 모아가지고 와서 그걸 또 폐타이어 태우듯이 태우면서 에너지로 쓰면서 안 죽고 살아남도라는 거예요 또 다녀보니까 왼쪽 유방에 주먹 많은 암덩어리가 있네 그걸 뜯어다가 또 태워서 암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엘서에 최근에 2016년도에 과학자들은 그때서야 발견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 이 몸에 육적인 더러움이 청소되면서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수많은 논문들이 이걸 쓰면 불치병들을 치료해 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고 저는 더 깊이 연구해서 내 몸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독소들이 깔끔하게 청소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저 싱크대에 좀 얼룩이 졌어요 그때 바로 물걸레로 닦으면 뽀드도 깨끗해지겠지만 한 5년을 안 닦았어 묵은 때가 됐어요 그때는 물걸레질 해도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그런데 특별한 세제를 찍 한번 뿌리고 닦으면 어때요? 싹 닦아줘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관에 이런 떼들이 달라붙었는데 벌써 60년이 쌓아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 먹고 금식을 해도 안 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특별히 거기다 먹어주면 싹 닦아줘요 그게 뭐냐? 이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해서 이 부분에 때를 닦는 것은 백퇴된 신효소가 최고구나 또 이 부분에서 쌓여있는 것은 항산화 주스, 포도 주스가 최고구나 또 이 부분을 돌아가게 하려면 백퇴된 식효소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또 소변을 잘 보면서 독소를 버리게 해주려면 백퇴된 차효소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또 변으로 독소를 버려줘야 되는데 변이 잘 안 나가면 백퇴된 장이라고 하는 효소를 먹으면 이게 버려지는구나 이렇게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떤 누구에게나 독소를 버려주는 시스템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밥은 안 먹어요 며칠을 그러면 아까 오토파지 자동청소기 스위치가 켜진다고 했으니까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걸레질에도 안 닦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묵은 독소 때라도 싹 닦아지게 해주는 효소가 뭔지를 개발을 해서 그걸 먹기 때문에 여기에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질병이 놀랍게 치료가 되는데 병원을 찾아가 보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토피 안 낫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쌓인 독소는 육적으로 그 독소를 청소해 주는 육적인 디톡스를 하면 되는데 그 육적인 디톡스가 가동되게 하는 것은 요시노리 교수의 이론에 의해서 뭐 하면 돼요? 며칠 금식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더 큰 문제인데 여기 자세히 요에서를 다시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냥 뭐 무슨 양파 까면서 나온 눈물은 그냥 눈물인데 여기에 뭔가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막 감정이 섞인 회개에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받아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홀몬이 콜티솔 같은 스트레스 홀몬이 거기 들어 녹아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미 실험 다 끝냈어 확 울었더니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어때요? 후련해지죠? 스트레스 홀몬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2500년 전에 가르쳐줬어 여기 막 가슴이 메어지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애통의 눈물을 흘려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주신 예수 크리스토께서 그냥 싹 씻어주고 없었던 것처럼 가슴을 후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모든 걸 디톡스를 해주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면 여기서 더러운 공기 창문 열고 한 바가지 싹 버려주면 여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까요? 어디선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신선한 공기가 한 바가지 들어오게 이 우주의 이치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뭔가 더러운 것도 버렸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더러운 죄도 버렸으면 내 마음이 헝하니 뚫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채워주느냐?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배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은 버리지도 않고 그냥 성령만 달라고 하니까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다 버리면 성령이 여기 늦은 빛처럼 들어오고 그때 그 에너지가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했었던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경찰청에 강력계 강력계면 제일 강한 사람들이 하겠죠 거기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심각한 우울증이 되었어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산에 올라간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고 바다라고 하면 바닷물로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대화도 안 돼요 국민학교 6학년 정도 아이의 머리로 확 떨어졌어요 서울에 치료하는 병원을 갔더니 너무 심각하니까 나는 어떻게 되어야겠다 설악산에 양박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여기를 부부가 왔어요 제가 오늘 강의한 이 말씀을 이분이 어떻게 딱 알아듣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 이 앞자리에 나와서 팍 받았으면서 졌고 그러더니 이 병이 깨끗이 나와서 여기 40일 있다 갔는데 그냥 이제 사표 내려고 하다 지금 다시 복귀해서 멋지게 계속 지금 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독소와 여러 가지 미움과 원망을 이번에 다 디톡스로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치료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기적처럼 치료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